남자들이 가만 보면은 등치도 좋고 생긴 것도 있잖아 우리는 찍어 발라서 이러지 남자들은 안 바르고 피부도 우리보다 더 좋아 짐승들도 보면 수컷이 더 멋져 그려 안 그려? 우리 남자들 보면 아이고 곱데기는 쏙쏙한데 어떻게 저렇게 머리도 안 돌아가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딱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딱 먼저 만들 때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남자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흙으로 만든 것이 좋아 뼛가루로 만든 것이 좋아 그릇도 질그릇이 좋아 본 차이나가 좋아 본 차이나가 더 좋잖아 매끈 매끈하고 얼마나 좋아 재질이 여자가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런 걸 있잖아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남자가 좋게 모지래도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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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를 앙당불고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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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남자들은 또 지주 단순한 남자들은 있잖아요 잘한다면 하지만 하잖아 그러면은 지주 골치를 몰고 환장을 하고